콜라비의 효능 7가지 비타민C 공급 콜릭 N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면역체계의 강화와 콜라겐 생산을 도와줍니다. 식이섬유 풍부 콜라비는 소화를 촉진하고 정상적인 변사를 돕는 데 필요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. 비타민K 제공 비타민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하며 콜라비는 E 비타민을 제공하여 혈액 응고 기능을 지원합니다. 항산화 성분 함유 콜라비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칼륨 공급 콜라비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미네랄 제공 콜라비에는 다양한 미네랄인 철바그네슘인 등이 함유돼 있어 영양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낮은 칼로리와 지방 콜라비는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적합합니다. 콜라비의 부작용 세 가지 과도한 섭취 시 소화 문제 과도한 콜라비 섭취는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스나 복부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콜라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급격한 체중 감소 원인 콜라비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식이속유로 인해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